이 예쁜 앵두도 빛을 보면 더욱 아름답다. 맛있게 먹어볼까요? 안 익은 것은 저기 또 일하시는 분도 아름답고 이것은 밑에 이것이 있으면 위에 어디가 있다는 증거인데 어떻게 따먹지? 떨어진 거 먹으면 되지? 못은 조심해야지 못 못 조심해야지 옛날에 이 대못에 콱 밝혔지? 어릴때? 오케이 네 너는 아름다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 남았어? 여기서 같이 잘 찍고 안 남았다 안 남았다 안 남았다 고구마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아유 맛있어 넌 아주 예쁜 씨구나 너를 심으면 또 날까 와 예쁘다 예쁘다 어우 장아도 예쁘네 어우 이건 누구 신발인지 예쁘네 어우 여기 먹을 거 있고 와우 이분은 존도주님 오우 존도우 존 존 존 이시구나 오케이 땡큐 고마워요 삼삼삼이 되고 싶어서 아름다운 모습을 더 찍어야 되는데 땡큐 삼삼삼십이쪼 숨쉬기 삼삼삼이 되고 싶어 네